제주 4.3 75주년을 맞는 올해 4.3의 과제를 풀어온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역의회 차원의 피해 실태 조사를 하며 4.3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도 했었죠.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우선 특별위원회는 일반 상임위원회와 다르게 특정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 구성하는데요. 30년 전인 1993년 3월 20일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는 바른 역사를 정립하여 제주도민의 명예회복뿐만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첫발을 뗐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사상과 관련된 현안에 있어 의회 차원의 대안을 만들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30년이라는 시간이 갖는 의미도 참 클 것 같거든요. 그럼 30년 동안 줄곧 이 위원회가 이어져 온 겁니까? 우선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3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고 또 재구성되는 과정의 공백도 있었습니다. 9대 의회의 경우 1999년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4.3 평화재단 설립 등까지 이러한 의회가 어떻게 전면 전역에 나서기보다는 후면, 측면에서 지원함으로써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둬서 그때 당시에는 특위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당시에는요? 9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었고 제주 4.3의 과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첫 특위 구성 때 지역의회 차원으로 피해 실태 조사를 한 것. 이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4.3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4.3 특별위원회는 4.3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번째 공공기관이자 첫 번째 공식기구로 기록됩니다. 그 이유는 4.3을 정말 말로 꺼내놓기 어려운 시절인 1994년에 4.3 피해 신고실을 설치하고 또 4.3을 위한 도민 피해를 수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4.3 피해 조사 보고서를 통해 1만 4,841명의 희생자를 밝혀냈고 또 이를 통해 4.3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국회 등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럼 이외에도 도입해 4.3 특별위원회가 했었던 의미 있는 역할 어떤 것들이 더 있었을까요? 4.3 특별위원회의 성과는 좀 많은데요. 4.3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순례 홍보단 운영과 또 전국 시도의회와의 연대활동 그리고 지속적인 시위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고 궁극적으로는 4.3 특별법 제정에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4.3 위령제를 특유의 중재로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화해와 상성의 운동의 디딤돌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역할로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또 이제 지금의 30년을 맞은 4.3 특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4.3 특별위원장 중 역대 최연소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최근 보상급 지급이나 집권제심을 통한 명예회복 등 많은 진전을 이룬 것을 넘어서서 어떤 미래 세대의 연결 또 가교 역할과 또 4.3의 역사적 교윤의 전승 이런 부분들이 과제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4.3 정담회나 4.3 청년 활동가들하고의 집담회 등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 등 의미 있는 진척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남은 과제는 4.3의 정의로운 해결이라고 보는데요. 최종적으로는 4.3의 제대로 된 이름을 찾는 것, 정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4.3이 일어나게 된 당시에 정권 책임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요. 이는 국제적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제들 해결하기 위해선 4.3 특위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도민들의 지지가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네. 의회를 도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3 특별위원회는 정말 도민들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 30주년 출범 행사와 같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도민들과 함께하고 또 여러 행사나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민들과 소통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4.3 특위 30주년을 기념해서 오늘부터 기념 주간으로 정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기념 행사들도 마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오늘 출범 30주년을 만든 3월 20일부터 4.3 희생자 추념일까지 15일간을 제주 4.3 서른 해의 봄 진실의 꽃 피다 주제로 이렇게 기념 주간을 15일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 주간 내에는 그간 30년간의 4.3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성과를 담은 전시회뿐만이 아니라 역대 4.3 특별위원장과의 좌담회 그리고 유족들과 함께하는 4.3 영화 상영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4.3 해결에 있어서 일단은 청년들을 비롯해서 또 미래 세대의 어떤 참여라든지 공감이 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청년들의 참여와 공감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오는 3월 27일에 4.3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2030 집담회를 도의의 도미네 카페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내 4.3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2030 청년들과 함께 4.3의 미래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미래 세대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년들의 참여가 어땠을까요? 제가 4.3 관련된 토론회 등에 나가봤을 때 연령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청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미래 세대의 정승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큰 책임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연서 위원장으로서. 30주년을 맞는 4.3 특별위원회. 앞으로는 또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주제가 4.3 서른 해의 봄 진실의 꽃 피다입니다. 이 서른 해라는 시간적 의미를 기념하고 있고 또 그간 의회가 노력을 통해 일정 영역에서 얻어온 성과를 통해서 꽃이 피었다 이렇게 말하곤 있지만 아직 열매를 맺는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앞서 말했듯이 미래 세대의 전승 그리고 공론화 등의 4.3 특위가 정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혹시 또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우선 이번 4.3 특위 출범 30주년 행사에 많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기념주간의 토론회, 좌담에, 집담에 등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서 정말 의회 차원에서 해낼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또 어렵지만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념주간에 지금 진행되는 이런 행사들 혹시 정보 같은 건 어디서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정보 등은 의회 홈페이지에도 제시되어 있고요.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 4.3 75주년 추념일이 곧 다가오는데 앞서 해결 과정에서의 어떤 의미 있는 진척들, 진전 등 분명 있었습니다만 풀어야 할 과제들 많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또 위원회의 역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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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